대구광역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는 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이 공존하는 도시라며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후 대구시가 사업 추진에 나섰고 두 달 만에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조례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기념사업 등을 심의하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대구역과 남구 미군기지 반암부지 두 곳에 세우는데 예산은 14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와 관련해 5월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사업을 중단하라고 항의하다 청원 경찰에 제재받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홍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역사의 굴곡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을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추진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기려야 할 위대한 업적이라며 대구시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출발인 섬유산업도시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5대 신산업 추진으로 대구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일로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은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의원들은 동상을 보면 존경심이 깊어지는가라는 제목의 서면 논평을 냈고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기에 앞서 우선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북한의 주문 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비꼬았습니다.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활동을 한 조국의 팬클럽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박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 대구시민 70%가 찬성했고 97% 시의의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는데 민주주의를 늘 외치는 조국혁신당은 대구시의 압도적인 찬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단순히 본인들이 싫어하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비꼬는 게 너무나 유치합니다. 박 대통령을 싫어하는 모습이 평양에 있는 김씨 왕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단순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치적 논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대구 사범학교, 유교전쟁 수행, 계산성당에서 결혼, 신혼 및 자녀를 낳은 곳이 대구고 산업화 과정에서 대구는 삼성제일모지, 코어롱 등 섬유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곳입니다. 그 시절만 해도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혁신의 가장 모범적인 지역이었으며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지역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제3의 도시로 부흥했었습니다. 동상 건립 목적은 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우리 지역과 연관성을 알리는 홍보적의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동안 대구는 산업화 시대의 성공 경험에 안주한 결과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지 못했고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청년들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시 박정희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다같이 발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위해 앞장서시는 홍준표 시장님을 응원합니다.